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도 모른다에서 백상우 역을 맡은 외우 박훈입니다.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아무도 모른다가 시청률 두 자리를 돌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아무도 모른다 아무노래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손 씻기 챌린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 큐! 양손에 찬 손바닥부터 손깍지 손등이요 이쪽 손도 엄지 엄지 손톱 손톱 여러분 손톱 잘 씻어야 됩니다. 이쪽도 마무리 손목까지 잘 씻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를 종식합시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행구로 갈게요. 좋아요! 감사합니다. 내일